배우 이민호와 미스에이의 수지가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중국 현지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이민호와 수지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국내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 한류 스타들의 만남에 팬들의 높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에서는 현지 유력 매체가 앞다퉈 해당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